고용노동부가 오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근로감독관을 보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양대 노총 회계장부 현장 조사에 나간 겁니다. 고용부 장관이 조사 거부실 처벌하겠다고 언포를 놓은 상황이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나 했는데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박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건물 앞 고용부 근로감독관 4명과 민노총 조합원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국 민주노동부가 총 연명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노총이 회계장부를 제대로 비치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를 나왔지만 건물 안 진입도 못합니다. 고당한 행정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산은 충분히 전달했으니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독관들은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았고 결국 12분 만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국노총에서도 현장 조사는 못하고 17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양대 노총은 회계장부 조사에 반발하며 지난달 21일 이정식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용부는 현장 조사를 거부한 노조들에 대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